시작요 평택이 자랑하는 레전드 오브 오쿠스틱 이거는 너무 좋다 카타필레 선생님 카타필레 선생님 거기 위치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거기 공연장 앞으로 기현아 앞으로 가야되니 절로 가야되니 절로 날라가는가? 이승이가 열로 돌려야되 가수들 여기서 부를거 아냐 일로 와야되 절로 가야되 저 관객들 네 자 그러면 레전드 오브 오쿠스틱 팀의 마지막 공 듣고 이제 잠시 이제 2시부터 양혜승의 오성면 상가살리기 자산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끊고 한번 가볼게요 엄마 엄마한테 뭐지 가 화이팅 엄마 엄마 안하라고 저 얼마야 갔는데 아까 갔잖아 딱 돌아서 버려 내가 그걸 왜 해 둘 다 하지 말자 이걸 이렇게 하면 꼬여 안 돼 담대임이 아니에요 담대해 이리 와 어이구 오오 어머나 어깨 닦아서 앉아 아 아 아 이쁘다 오오 이쁘다 뽀뽀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네 뽀뽀 괜찮아요 괜찮아 저기 나미잘지 이쁘 앵무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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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안녕 고개 꼼짝도 안 해 안녕 또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말할까 말까 앵무새 건강해야 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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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 안 해 안 가 안 가 싫어 안 간데 어머 버티고 있어 오우 주로서 가신다 이랬어 어머나? 어머나 어머나 뽀 이러네 아 귀여워 오 만세 하하하 아우 제주군 이뻐라 부자 부자하고 있어 맛있어 그러게 이쁘죠 오우 아우 이뻐라 날개 맛있어 아우 아우 잘라놔서 한 번 도망가가지고 잘라놔서 안 이뻐 날개를 잘랐구나 엄청 이뻐던데 윤꺼슬에 나갔어 뽀뽀아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날개 색깔 안 봐 어머나 만세 오우 다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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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mmons 앵무새 네 감사합니다 앵무새아 안녕 또 만나자 저녁 나는 그리고 그루미늄 그루미늄